어둠 Пр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아 근데 멈추냈네요 초콘을 찌개 초콘이 많은 걸 선택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초콘이 있는 양인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멀라 내가 알아서 구멍을 잡을게 아 왜 이렇게 아 너무 멀쩡 아 너무 멀쩡 예정 아 너무 멀쩡 아 너무 멀쩡 아아 잘라줘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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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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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